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은 그쳤죠? 의자 오시는데? 또 와요. 흩날리고 있어요. 첫눈이 오면 좋은 소식이 오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교통이야 불편하겠지. 마음을 좀 편하게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뭔가 첫눈이 오면 희망도 보이고, 기대도 되고, 남도 차분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치 혐오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시고. 자,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이 나면서 실제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검사 너네들 조작자 있게 한 거 아니야. 딱 그걸 밝혀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 김모 씨를 검찰이 여태까지 위증교사 했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한 게 달한 거라고 봐요. 위증교사는 검찰이 했다. 맞아요. 그분이 6억 원 뇌물을 받은 분인데. 세 건 있더라고요. 세 건이요. 그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왜 기소를 안 했겠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지금 딱 걸고. 너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평생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그냥 위증교사 받았다고 증언할래. 이렇게 해당했던 게 결국은 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겠냐. 그런데 위증교사는 요즘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무죄 재판을 받으면 저 6억 원 받은 거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 김진성 아웃됐네. 그러면 김진성이 폭로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작용되는 건데. 죄수의 딜레마. 지금 이재명을 죄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가벼운 거 처벌받는. 그렇지.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전형적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차악을 택한다. 최악을 회피한다는 위험회피 전략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일리는 짧게 살고 나오는. 이게 차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거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건 뭐 저기 당연히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건데. 똑같은 일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의 형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노조에 나오면은 회장 누구지 김성태 가만있지 않을 거야. 거기는 주가조작을 하고 대북송금을 했다가 걸려든 주가조작 주범이니까 이것도 중형을 살게 되는데. 그거 기소 적절하게 그냥 뭉개주고. 대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이건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방북비 용리한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좋아지거든 자기가. 연어 파티까지 시켜두고. 글쎄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공화국을 밑으로부터 떠받치는 그 세력은 다 대한민국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중범죄자와 검찰이 손을 잡는 순간 검찰공화국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검사 혼자 검찰공화국을 합니까. 그래서 그 구성원 대다수는 검찰은 지휘자고 대부분 범죄자예요. 범죄자 정권이네 완전히. 대장동은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0억 해먹은 놈들은 따로 있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검사의 권력이 유지되고 집권이 남용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 아주 끔찍한. 본질이네요. 본질이죠. 우리가 흔히 검찰공화국 하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에서 인사권으로 다 되는 줄 알지만 이 전체를 떠받치는 건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 자기 엄마 최은승하고 동업했던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감옥까지 보냈잖아요. 정대택 회장. 대표적으로 정대택 회장. 그 다음에 정대택 회장이 국회 행안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여야가 합의된 것도 뒤늦게 알고 김 여사가 몰아시켜서 증인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법조 카르텔을 움직이는 실력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한 사람한테 모해위증. 그 법무사 한 명한테 정대택의 불리한 증언을 부탁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줘서 결국은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수법은 또 다른 범죄자와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범죄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범죄를 만들고 그 범죄 속에서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수법이고 이 윤석열 정권의 전향적인 사례다. 그렇죠. 대부분 사건이 그렇게 되죠. 천명숙 사건도 그랬고. 그렇죠? 어떤 사건? 한명숙. 한명숙 사건도 그랬고. 그것도 범죄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뭐냐 하면 중재를 저질러가지고 사법 처리될 매우 취약한 처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인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더 큰 판을 짜는 거. 이게 검찰공화국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증언에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부터 무슨 법치주의가 아니라 범치주의라고 해야지 범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명태균... 명태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프레임에 딱 맞아. 이제 명태균은 오히려 자기가 구속되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협상용으로 황금폰을 갖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서 여전히 억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면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자체가 범죄 도시지 뭐 영화에만 나옵니까 그게? 그리고 조금 의로운 마동석 같은 경찰은 다 쫓겨나가지고 백혜룡 경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영화에 좋은 소재네요. 아주 범죄 도시가 아니라 범죄 국가로 바꿔야 돼. 영화를 네. 이거 이 정권 몰락하면 그 영화 감독 스타 되겠어. 완전히 그런데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자 중범자들. 그것도 그냥 경범죄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진짜 10년, 20년 살만한 그러한 범죄를 여진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들에게 위중교사해서 딜을 해서 협상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게 하고 법정에 세우고 했던 검찰 정권인데 법원에서 예를 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이 검찰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다. 그 중범자들, 양아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또 말 바꿔 타죠. 말 바꿔 타죠. 당연히. 말 바꿔 타죠. 그러니까 이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또 다른 범죄로 틀어막는 형국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권의 비극성, 어떻게 보면 어떤 비참한 말로가 점점 더 굳어지는 양상이다. 빈근히는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네. 이건 완전히 마리앙 때우아네트 한국판 시즌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워요. 나라가 꼭 이런 더럽고 치사한 꼴을 봐야 되느냐. 그것들이 권력을 잡아버렸거든요. 이런 건데 이게 참 어떤 우리 민주주의, 특히 한국 대통령제에서의 그 어떤 치명적인 배단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잠깐 우리가 눈에 씌워가지고 어떤 야심과 범죄자를 갖다가 좀 이뻐해주는 순간 온 국민이 불안해지는 이런 걸 벌써 몇 번째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시민들이 높은 지성과 그 안목으로 이제는 이게 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하실 때가 됐다. 네. 정말 이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굽니까 존 노크인가요? 갑자기 그 말이 있으면 나랏일에 관심 없는 국민은 악인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런 유명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이제 법의 정신을 얘기할 때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권분립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력은 분립하고 견제할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검찰 권력을 견제할 때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검찰의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가 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왜 견제받지 못하냐. 공수처가 뭐합니까 지금. 공수처 완전히 한동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소 독점에다가 불안전한 검찰개요. 결국은 그 억보를 지금 치르는 것이다. 아니 근데 검사라는 건 행정직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인데 어제 난 기사인데 조선일보에 났더라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국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최재훈, 손흥길 대표 기소한 사람이지.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은 남용이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에 들어간대. 얘 참 나를 건드리지 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보면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데 이런 언론의 비난 특히 보수 언론의 비난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저기 너무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냐 어떤 뭐 견제심리도 있고 하다 보면 항상 뭘 결행하기 전에 망설이는 영향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딴 거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이 정권에 대한 심리적 탄핵은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있어요.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사법 신뢰는 이미 50% 이하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국정을 망친 주범이 명확하고. 맞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칼이 분명할 때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거죠. 야당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이 갖고 있는 칼을 명확히 국정을 망친 주범이 있을 때 써먹지 않으면 이건 정치 전체의 일종의 어떤 불신 내지 냉소주의가 확산이 돼서 나중에 야당도 설 자리가 없어. 맞아요. 괜히 뭐 저기 탄핵당이다 뭐 이런 거 입법 권력을 남용한다 이런 소리가 궁시렁궁시렁 나오는 거는 지들 생존 전략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고 과단성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존중받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참 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럼 민주당의 586 의원들 내가 친한 놈들 많잖아. 근데 한 명씩 와가지고 야 국정의 혼란이 와 탄핵 안 돼. 퇴진도 안 돼. 원임 정의당에 계실 때. 거국내각 해야지.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세월호 진상규명도 다 할 수 있고 노란봉트법도 되고. 그런데 꼭 그때 너희들이 원하는 놈라 그래. 자기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아니. 정의당이 원하는. 그거 압력 이겨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당 대표 회담이 열렸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린 탄핵 퇴진 다 반대입니다. 이유는 뭐냐. 역풍부입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기억하니까. 그래야지. 거기 그래야지. 어디 의원 목욕탕에 가면 나를 사우나에 가두고 너 있잖아. 계속 탄핵 농성장 가고 그럼 이 사우나에서 못 나가. 우리 말 좀 들어. 뭐 이러면서 무슨 나를 갖다가 비행 청소년대 하듯이 타일로고 하는데 이제 탄핵 되진 않아요. 그리고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국정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탄생한 거야. 역풍이 분다고.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았는데. 그러다가 100만 명이 모이니까 그때 달라지죠. 그제서야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기 제도 정당의 기득권 정당은 비록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결심 못합니다. 항상 역풍이 있고 민주당 내에 속칭 수박 그룹이 있거든. 이번에도 보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게 막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도 정치를 할 때 여야가 싸우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쵸 큰 당들이 엄청 다른가 보다. 뭔가 다르니까 저렇게 싸우는가 보다. 이랄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한꺼풀 두꺼풀씩 하고 나면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가 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에 그걸 너무 절실하게 겪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민주당이 요즘 예전보다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거리 집회도 주재하고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체를 믿으면 안 돼. 그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 시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러다가 또 권력을 구성할 때는 시민들하고는 또 괴리돼서 이상한 협치도 아니고 연정도 아닌 정부를 세워가지고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거예요. 개혁이 뭐가 돼서 방봉송법이 됐어 간호법이 됐어 무슨 노란봉투법이 됐어 오늘날 야당이 하는 저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야 돼. 저 장면 정보보다 더한 정보요. 장면 정부는 그냥 무능했지 그냥. 모르고. 그러면 더 끔찍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시대정신이 명확치가 않고 국정파탄의 책임을 제대로 응징하겠다는 결기가 없는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다가 운 좋아서 정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항상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국정을 파탄했고 거기서 충견로로서 한 권력기관은 누구인가. 이게 너무 선명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민생과 민권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대정신이 이렇게 차오른다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탄핵을 입에 못 올리고 그러면 2년 반 동안 국민더러 이렇게 2년 반을 더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당장 정치를 그만두셔야 된다고 해요. 분명하고 목표가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런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마도 목련꽃이 필 때까지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검찰과 범죄자로 있는 저놈들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목을 쳐야지. 지금 이미 칼은 시퍼럽게 갈아 놨어. 반드시 응징하고 목을 쳐서 이 나라를 이제는 국민의 나라 주권자의 나라로 되돌려드리겠다. 이런 의협심이 필요한 시기지. 그것이 아니라 궁시렁 궁시렁 단핵은 헌법재판소가 어째서 그렇고 인기 단축은 소급이법이라서 안 되고 벌써부터 안 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궁시렁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죠. 하여튼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검찰이 범죄자 집단이고 중범죄들을 하고 결탁해서 검찰 정권을 유지해 나간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사태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명태균과 오세훈과 이준석과 또 기상욱 여의도연구원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형 스캔들로 이게 발전할 조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방송에서 1차 타격 지점은 오세훈이다. 여기가 스토리의 완결성이 가장 높다. 오세훈 딱 타겟으로 정리하자 이거예요? 일단 여론조작 금품수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체해. 그렇게 사실관계를 다투던 명태균, 강혜경 씨 둘의 진술이 똑같고 김소연 변호사가 똑같고 강혜경 씨 변호하는 노영희 변호사도 똑같고 어제 뉴스토팟 보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결성이 너무 높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사건이 연결돼 있더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뭐 다 보면 등장인물이 똑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놈만 때려 높이면 열 놈이 쓰러져. 그게 오세훈이야? 네. 오세훈을 때려 높이면 나머지도 똑같은 논리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는 집중하고 적응 분산시키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세훈같이 이렇게 이 이야기의 완결성이 높은 거를 제대로 손을 봐 놓으면 그러면 비슷한 김진태, 박완수, 평택시장, 고항시장 줄줄이 조은희 의원까지 유사한 케이스들이 금방 영향을 받을 뿐더라도 국민의힘 공관위가 수사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윤상윤, 한기호.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정권은? 공관위까지 수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욱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결정하는 데야. 거기에 이준석 대표까지. 그럼 명태균이 다 모든 게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과부해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니 이거 제일 센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의 비명확살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이 선거 다 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드러나 있는 가운데 공관위에서 어딜 전략공천을 하고 어디에 뭐 경선을 했는데 감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버글버글 하는 게 이게 오르냐 그르냐 학살 아니냐 하는데 전부 국민들이 생중계방송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한테 다 드러내 보이고 그다음 선거에서 다 검증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경선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썽이 있어도 더 이상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시비권리가. 왜냐하면 얻어 터질 만큼 얻어 터졌어. 그런데 여기서 여론조사가 보이지가 않았던 영상이고 그다음에 공관위에서 이렇게 11명이 있었는데 예컨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3명만 살려주자고 그러고 8명이 컷오프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뒤집혀. 그런데 한기호 공관위 부위원장이 이거는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고 이준석한테 얘기하고 이준석은 명태균한테 얘기하고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바뀌어 결과가.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컨대 오세훈을 때려 높였다. 이게 뭐가 여론조작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다. 그러면 이 건은? 그러면 저 건은? 그러면 공관위는 뭐 하는 조직이에요? 공관위는. 그다음에 이 당의 공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몰랐던 저기 가려져 있던 국민들한테 심판을 안 받은 영역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뒤집히고 비선들이다. 이걸 뭐 공천을 주물럭거렸다 이래 버리면 그 무슨 자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자격 박탈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한 명은 제대로 조져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오세훈이 그래도 유력한 대권주자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오세훈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진실의 운동장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휘가 딱 봐서 오세훈이 약한 거리다 철하가 이렇게 된 거군요. 아니 저기 저기 오세훈은 지금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명태균이랑 뒷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지 뭐든지 먹고 떨어질 때는 뒤끝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먹을 때는 좋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아까도 대비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천은 항상 잡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 공선, 국민 경선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됐죠. 전략 공천도 하고 여기는 여론조작 경선이 돼버린 거 아니야 이거. 공천되면 아시겠지만 공직후보자로 부릅니다. 공직후보자. 공공성이 들어가. 여론조작을 해서 탄생한 국회의원들이야 정당이야. 그러니까 도지사 둘에다가 시장에다가 국회의원 김영선, 조은희 등등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명을 때려높이면 열놈이 쓰러진다니까. 그럼 저 저 끝난 정당 아니에요? 그럼 저거 지혜진이 버티고 있지 지금. 거기에다가 한동원도 은근히 이걸 활용하고 있어 지금. 하여튼 난리를 치는구만. 선호하네. 지 가족 방탄하려고 명태균, 김대남을 다시 소환하고 있더라고 한동훈이.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 제도 개선 TF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 뭐야?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여차하면 이 TF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세훈, 이준석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가족 당 게시판이 왜 시끄러워진 겁니까? 그럼 한동훈 너는 깨끗한가 털어보자. 이렇게 해서 역공을 맞이한 게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하여튼 지적을 한 것들. 범죄자들 봐주면서 범죄자들 봐주고 뭐 어쩌고 여론조작하고 범죄자가 만든 당이야. 국민의힘은. 그렇죠. 범죄자가 만든 당인데 그걸 덮으려면 또 다른 범죄 찾아내야 되고 역공이 불고 아 지들끼리 뭐 그렇게 싸움질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거는 정치적 파급력으로 봤을 때 상당한 거네. 그 무죄 판결은 이번에 어려운 재판에서 무죄로 이겼고 맞아요. 저번에 15일 날은 쉬운 재판에서 유죄로 졌거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거죠. 어려운 사는 넘었는데 쉬운 건 나중에 넘어도 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라리 반대였다면 일반 세간의 예측대로 15일 재판은 무죄받고 이번 재판이 유죄였다면 지금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그러네요. 가라앉았을 건데 야 이 어려운 재판을 이겼구나. 이렇게 되고 쉬운 건 조금 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에는 이 분위기가 차라리 낫지. 그러네요. 왜냐하면 쉬운 상대는 나중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어려운 상대는 쉽게 이기기가 힘든 거야. 그런 면에서 요번 조금 걱정되는 재판은 사실은 위중교사 사건이었다. 그런데 몰락해 가고 볼 수가 없잖아. 이 정권 자체를 우리가 상식조심 말씀하신 대로 여론 주작해서 공천받고 도지사 해먹고 이런 거에요. 솔직히 그냥 제가 딱 일반화 시켜버리면 간단해요. 영태군 긴 건이 줄 서서 딱 걔네들이 다 공천 주고 야 해봐. 이렇게 노나 먹기하고 나눠 먹기하고 그런 정당이야. 이게 정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만 정리하면 중범죄자를 이용해서 위중교사 시켜왔고 이쪽 사람들 다 집어넣게 만들고 이건 은재망해요. 아니요. 지들이 구속시켜서 지들이 데리고 있는 중범죄자가 무슨 진술이든 안 하겠습니까. 그걸로 나라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조금 약간 잘못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가 있다고 해서 탓할 수 있습니까. 독사가 독을 갖고 있는 건 독사의 자기 본성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거기에 천적을 기른다든가 내가 방호장비를 한다든가 검찰이 검찰 노릇 안 하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 그게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는 법원이나 변호인이나 또 다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가 검찰을 세게 견제하도록 이렇게 판을 짰어야 되는데 그건 냅두고 검찰 자체만 들들 못 가놓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이게. 무슨 우리의 검찰 권력을 또 만들어 줬지. 그러니까 봉사가 개천나무라는 식이지. 거기 가서 맨날 그렇게 해서 검찰청 앞에 가서 대법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응징을 하려면 제도를 바꿔서 검찰도 견제 받는 결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검찰만 그냥 자꾸 그냥 뭐 해보니 10년을 하니까 바뀐 게 없어. 이래서 판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어. 그리고 검찰개혁 끝나면 사실은 법원 개혁도 이게 뒤따라 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법원은 뭐 깨끗한가. 아이고 우리 잘 알잖아요. 유심판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제하게 이렇게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통찰해서 가야지 뭐 하나만을 개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시장경제를 볼 때도 집값 작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잡히냐고. 그것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만 집값만 갖고 들들 먹고니까. 세금 때리고 대출 정책 바꾸고.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오르는 사회경제적인 요건이란 게 있는 거고 국제금융환경이란 게 있는 거고 이게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아니 의료개혁도 의사증원만 갖고 의료개혁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국가의 이 복잡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가야지 아무리 교육정책 세워봤자 강남의 일타강사를 따라갈 수가 없고 아무리 부동산 정책 세워봤자 기획부동산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1대1로 뭘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토탈 시스템 이 전체적인 걸 보는 이런 어떤 정치와 행정에 능한 전문가들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와야죠. 마지막으로 중범죄자 김소영 변호사가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김소영은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죠. 그건 이준석이 날린 거예요. 이준석이 자기 변호사를 보내서 명태균을 설득해서 자르게 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그거 참 아주 명확하구만. 그러니까 전부 소인배들 싸우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망해도 빨리 망했어야 되는 정권인데 말로가 완전히 추악하게 나타나는 정권인데 이것들이 버티고 있는 힘이 뭐야 도대체 뭐 그 알량한 수사권이지 모든 권력은 기속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연하셨을 땐 이거 좀 아웃되지 않나? 안 돼? 그때까지 좀 빠른 거 같고 이게 역사라는 건 시와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점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지는 않아요.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도 그랬던 거고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면서 탁 그냥 예 맞습니다. 놔두면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우리 촛불 틀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길이 있는데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